이렇게 특별한 인연 맺어 주셨으니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하이라이 였습니다! 우리 셔츠! 하!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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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고향을 잃어버리네 눈을 귀신 부모님을 내 가고 싶어 내 영혼을 잃어버리네 마음을 잃어버리네 상대를 잃어버리네 잃어버리네 29 stronger 내 영혼을 잃어버리네 결국epher looking home 목숨이 찍을든 내 영혼을 잃어버리네 흘린다 믿어라 가르치네 누가 더 먼저 말할 것 같다 한 걸 생각하면 사각사로 채우면 하찮아 가르치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Jon watch the way you are there Heave GLORI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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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